비어디 먹방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비어디 애기들에게 짜잔 바로 이 소 밀엄을 제가 한 천마리 정도 넣어 놓을 건데요 이 친구들이 과연 잘 먹어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디 먹방을 보도록 할게요 퍽퍽퍽 주무촅으로 와 있습니다 주자마자 와서 먹는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넣어주니까 친구들이 먹이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비어디 애기들이 이렇게 한두 마리씩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아! 먹이구나! 그때서야 알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애기들은 먹이는 거는 조금 힘들겠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먹어요 그쵸? 어쨌든 몇 마리 먹긴 하지만은 시원치 않기 때문에 SOS를 하겠습니다 비어디 성치한 것입니다 자 의리게임으로 이거 애들 생물 릴레이로 다 먹을 때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너 안 먹으면 안 돼 의리게임이야 의리게임 자 드디어 봤습니다 자 먹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 입맛이 안 맞니? 자 그래도 몇 마리씩 계속 먹어주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듯 합니다 자 그래도 몇 마리씩 계속 먹어주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ck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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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